초겨울인데 한파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. 어제보다 기온이 1, 2도가량 올랐지만 3일째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경북 북동산지와 일부 경북 내륙지역은 한파특보가 더 확대 강화됐습니다. 오늘 아침 대구가 영하 5도, 문경이 영하 8도, 영주가 영하 10도로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. 낮 동안도 어제와 비슷하게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대구와 경북 동해안, 북동산지 등은 계속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 울릉도와 독도는 대설주의보와 강풍주의보, 일부 동해상은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. 제주도와 충청도, 호남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.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4도, 광주가 0도, 부산이 3도로 어제보다 1, 2도가량 오르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. 우리 지역 기온입니다. 서부지역 고령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있고 낮 동안 2도선에 그치겠습니다. 의성이 영하 14도, 군위가 영하 10도로 평년보다 춥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.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아침까지 눈이 더 내리겠고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. 경북 동해안도 바람이 다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여전히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